지난달에도 정보통신기술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안부가 발표한 2월 ICT 수출액은 157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2%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은 13개월 연속 월간 최대 수출을 기록했으며 2월 기준으로도 월간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반도체가 6개월 연속 90억 달러대의 수출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